이번 시간은 테마 73이 되겠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대너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주택소재지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해주세요 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보증금 차임을 증액할 수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데 증액 비율 등에 대한 제한 내용 그 밖에도 기타 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월차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 비율 제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여기서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유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 해달라는 신청을 하셨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지 보증금을 발언하지 않았을 때 안에서만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임차권을 임차권 즉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도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우선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더니 기각을 했다면 임차인은 항고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임차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은 그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를 보겠습니다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인은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하는데 2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대학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종전에 취득한 그 대학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설령 임차인이 타퇴과여 대학력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과 대학력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그 주택이 나중에 경매나 공매됐을 때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받을 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최우선 변제권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인정한다면 임차권 등기 해놓고 떠난 그 전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그 주택을 새로 들어와서 사는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고 아무리 경매됐기 전까지 대학력권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낙찰된 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의할 사항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임차인은 동주택 경매 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보증물 배당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은 별도로 법원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경매 신청할 때 자기 보증금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등기부에 다 등기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한 법원이 보증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한 임차인이나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그런 임차인은 경매 시 그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법원에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법원에서 배당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내용도 받고 증액 제한과 월차임 전환에 대한 제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 및 월차임 전환율 제한 보겠습니다 1번 차임 증감 청구권 1번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을 서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액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임대차 기간 중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만 제한이 있는데요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에게 즉 종전의 보증금 차임에게 2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번 임대차 계약 체계로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으며 니업번 증액 후 또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증액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증액 재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 합의로 재계약할 때는 증액 제한, 증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2번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면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제한이 있습니다 1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의 연 1알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곱한 하면 틀려요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보증금 1억 원 중에서 그냥 6천만 원을 그대로 6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그냥 4천만 원만 그대로 임차인이 가지고 하고 이거 6천만 원을 월세로 주겠다 임차인이 월세로 임차인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이 월세를 얼마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 이때 연 1알과 연 1알 연 1알이라는 것은 연 10%예요 연 10%와 비교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에서 공시하는데요 변동금리이다 1.5%일 수도 있고 1.25%일 수도 있어요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만일 1.5%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1.5% 더하기 3.5%를 더하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5% 그래서 연 1알 즉 10%와 연 5% 이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범위를 전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6천만 원을 월세로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월세를 얼마 줘야 되냐 6천만 원 곱하기 연 5%예요 연 5%면 얼마가 나요 6,5,6,30 연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 300만 원 연 300만 원이니까 이거를 12개월로 나눠봐요 12개월로 나눠봐요 그러면 얼마가 나요 월로 치면 월 25만 원이 되죠 월 25만 원까지만 월세로 주고 보증금을 서로 합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2천인의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회장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근데 2번 임차인 사망 당시 2천인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회장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2천인의 칭족이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권을 승계한 사회장의 배우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즉 임차권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을 때는 사회장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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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